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읽어드릴 말씀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선포하고 또 선언합니다. 당시 이 고린도 후서의 수신자인 고린도 지역에는 이교도 신들의 신전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인들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때 바울이 어떠한 의미로 이 단어를 쓰는 지들을 쉽게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었겠죠. 눈에 보이는 것이 그 이교도들의 신전이었기 때문에 그 이교도 신전에 가면 그 신들의 거대한 석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석상들은 절대 움직이지 않는 죽은 신들이죠. 그런데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석상에 가두어진 하나님이 아니요. 또한 석상 안에 있는 죽은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너희 안에 살아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의 장소는 어떤 물리적인 공간에 제한되어진 석상은 움직일 수 없잖아요. 물리적인 공간에 제한되어진 국한되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움직이는 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나 자신이구나. 내 안에 그 하나님이 임재하여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다는 것을 이 고린도 사람들은 단번에 이해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동일하게 뭐라 말씀하시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든 우리는 혹시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함께 하시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의 시작이고 우리의 가치의 시장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도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되어지죠.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 영적인 정체성과 가치를 분명히 붙잡고 오늘도 새롭게 주어진 하루를 시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늘 고백하는 바가 무엇이냐 주는 그리소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고백을 한 모든 성도에게 내가 이 반서기위에 대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이 믿음 예수를 그리스로 믿는 이 믿음과 예수가 나의 그리소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세워진 나 자신이 바로 성전이고 교회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까?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에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대상은 단 하나 교회죠. 교회. 교회를 통해 교회의 말씀을 주시고 교회를 통해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짓게 된 그 죄와 저주를 통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떠나 영원한 멸망길을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랬던 우리 인간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말씀을 약속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추리국기 3장 1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보혈 어린 양의 피로 희생제사를 드리는 그날 그 순간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진 그 모든 것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진다라는 말씀을 또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증거로 2사야 7장 14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보라 여자가 아이를 낳을 것이오 그 이름을 인마 누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죠. 이 모든 성경에 약속된 말씀과 성경에 기록된 모든 축복이 누구에게 교회된 바로 나 자신에게 주어졌다는 것이고 그 성취가 나에게 확인되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되어졌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내 안에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나의 모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보장되었다는 사실을 오늘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하신 말씀위에 굳게 서서 오늘도 약속하신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을 누리시고요.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보장을 굳게 붙잡고 담대하고 거침없이 믿음의 여정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나를 향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된 성전 삼으신 우리를 그 누구보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그 성전을 굳게 붙잡고 계십니다. 계시록의 일곱 촛대를 그 오른손에 굳게 붙잡는다는 말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를 굳게 붙잡는다는 거죠. 굳게 붙잡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가치있게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을 오늘도 놓치지 마시라는 거죠. 내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지 내가 누구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누가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계시는지를 그것이 나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그것이 오늘도 내가 분명히 새겨야 될 나의 영적인 정체성이죠.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생명 가진 자에게 있습니다. 부모의 모든 관심이 자녀에게 쏠려 있듯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생명 가진 자에게 주어져 있고 그 사실을 오늘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생명 가진 우리에게 이제는 죄와 사망과 저주의 권세를 이길 하늘의 능력, 보호자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지만 않으면 되느냐 속지만 않으시면 돼요. 진짜 속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상황에, 환경에 속지 마시고요. 영적인 눈을 떠서 분명한 영적 사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내 신분이 변화됐다는 말은 내 변화된 신분을 가지고 가정과 만남과 업과 현장의 분위기를 바꿔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삼아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넘어서서 우리의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현장에 전달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적인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신분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의 제목이 무엇이었냐 마침내 교회가 희망이다. 마침내 교회가 희망인데 왜 이 시대에 교회가 희망이라 말하냐 교회가 희망이라 말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가정을 바꾸시고 만남을 바꾸시고 사회를 바꾸시고 세상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능력이 영적 영향력이 교회가 희망이라 말하는 사람을 통해 전달되어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누가 교회입니까? 내가 교회입니다. 나를 통해 세상이 바뀌어진다 변화되어진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소망으로 하나님의 희망으로 그렇게 한 사람을 바뀌어내는 사람이 세상의 희망이라는 거죠. 이 사명을 모든 현장에서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나 자신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다면 어디로 가든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마다 복음에 대한 확신 구원받은 나에 대한 확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확신이 분명히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복음 안에서 복음의 눈으로 나 자신에 대한 답을 분명히 내리시길 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어디를 가든 은혜받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은혜를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있으니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로 누리면 되죠. 오늘도 하루 시작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니라 성삼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하신 내가 갖는 모든 걸음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마음을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십니다.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나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성령으로 나의 생각을 다스리시고 성령으로 나의 모든 의지를 다스리셔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반드시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생명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생명관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과 내가 하나님의 교회란 말은 또 하나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질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교회된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바울이 쓴 또 하나의 편지인 에베스스에 보면 1장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요 교회가 그의 몸이란 말은 어떤 말이냐 생명관계란 말이에요 생명관계요 제 몸에서 제 머리의 기능이 사라지면 저는 죽습니다. 심장은 뛴다 하더라도 저는 죽습니다. 그게 뭐여 말합니까 뇌사라 말하죠. 아무리 심장이 뛰고 몸이 움직여 움직이지 못하죠 움직인다 하더라도요 뇌가 죽으면 머리가 죽으면 사람은 죽는 겁니다. 그렇듯 교회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교회는 죽습니다. 또 그리스도가 교회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또한 교회는 죽습니다. 교회에 든 우리의 삶과 교회에 든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항상 우리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와 나라는 이 관계성이 내 정체성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이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그렇다면 교회의 생명도 교회의 능력도 교회의 시작과 교회의 과정과 교회의 마침도 오직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관계에 달려있습니다. 나의 시작도 나의 과정도 나의 마침도요. 이 생명관계란 말이 무엇이냐 예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영전 면세지를 할 때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고 말하죠. 이 말이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그 정도의 말이 아니라 너의 모든 생명과 너의 모든 능력과 너의 모든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된다라는 생명관계라는 겁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있어서 나무로부터 모든 진액을 공급받습니다. 그러니 공급받아야만 되기 때문에 다른 데 신경 쓰지 않아요. 내가 열매를 잘 맺느냐 아니요 그냥 나무에게 해서 진액을 공급받는 데만 온전히 집중합니다. 꽃이 피고 잎사귀가 나고 열매를 맺는 건 가지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나무로부터 진액을 빨아들이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되면 잎사귀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죠. 그렇게 집중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지 스스로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 진액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무로부터 부지런히 끌어져 써야 됩니다. 온전히 집중합니다. 부지런히 끌어져 씁니다. 마찬가지로 가지된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부터 모든 능력과 생명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것도 부지런히 공급받아야 됩니다. 온전히 집중해서 공급받아야만 됩니다. 그게 생명관계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능력과 우리의 모든 생명은 그리스도로부터만 주어집니다. 또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란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중심에 두고 우리의 생명이란 말이 무엇이냐?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란 말은 나의 주인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이 고백을 날마다 확인하고 고백하시라는 거죠. 나의 머리 나의 주인이란 말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르란 말입니다. 오늘도 나의 걸음에 사실적으로 임하시는 그리스의 통치 다스림에 순복하시라는 거예요. 순종하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시작과 과정과 선택과 결정 가운데 하나님께 묻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시길 바랍니다. 그게 주인이잖아요. 어찌 종이 함부로 선택하고 결정합니까? 주인에게 물어봐야죠.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의견을 듣고 사람들의 의견을 참고하기도 해야 되지만 그에 앞서 그의 우선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명령을 따르고 또 누군가에게도 명령을 내리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께서 나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는지 그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고 그 명령을 듣고 따르는 과정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원의 모든 성님들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모든 시간과 순간 가운데 기도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로 나의 주인 삼고 그리스로 깨로부터 나의 힘과 능력과 생명을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가운데 신경 쓰시고요. 집중하시고요.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건강한 교회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모든 걸음에 하나님의 통치는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그 생명과 풍성함이 넘쳐올러서 우리의 모든 현장마다 전달되어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열매맵게 하실 것이고요. 이러한 증거를 맛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 말은 뭐냐 오늘도 예배자로 서라는 겁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가 무엇이냐라는 말에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배란 오늘도 우리에게 신신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다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잔양으로 감사로 고백으로 믿음으로 맡기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것 그게 뭡니까? 기도 집중입니다. 기도 집중 예수님의 기도 집중처럼 나의 기도 집중이 반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이뤄가는 그리스의 절대지자로 응답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